바가지 요금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선의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양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문의하는 손님에게 횟집 주인이 욕설을 하며 쫓아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횟 10만원 이게 맞나요? 따지는 손님한테는 쌍욕까지라는 글이 올라오며 이슈가 됐는데요. 글쓴이는 서울의 한 횟집에서 10만원짜리 광어회와 방어회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첩시의 광어 방어회가 손으로 셀 정도로 적은 양의 회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반찬은 김, 백김치, 쌍짱이 전부였습니다. 글쓴이는 양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해 횟집 사장에게 10만원짜리가 맞는지 물어보았지만 사장이 맞다고 대답해 글작성자와 같이 간 일행은 그냥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옆 테이블 손님의 항의에 사장이 너무 충격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같은 메뉴를 시킨 다른 손님들도 10만원짜리가 양이 적다고 따졌다고 하는데요. 사장이 본인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도 그냥 먹는다며 젊은 XX가 싸가지 없이 XXXX 그냥 환불해줄테니 나가라고 욕을 했다고 썼습니다. 사장은 손님들이 나간 뒤에도 계속 욕설하며 하나라도 먹었는지 살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회의 양을 보고 충격받고 이런 사장 응대는 처음이라 더 충격적이었기에 글을 써본다고 사연을 올린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연을 본한 누리꾼은 횟집 주인의 아들이며 광어, 방어.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각각 만원으로 사진상으로 팠을 때는 만원어치도 안 돼 보인다, 오만원이라고 해도 화날 것 같은데 상호 공개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사진 외에는 증거가 없어 글 내용이 진짜인지 알기 어렵다, 영수증이 없어 믿기 어렵다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JTBC 사건 반장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건을 다루며 횟집 사장 주장을 방송을 통해 내보냈는데요. 횟집 사장은 방송사를 통해 커뮤니티 내용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10명이 와서 메뉴에 없는 회 단품을 시켰고 양이 적다며 환불해달라며 손님이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5일 글쓴이는 반박 내용과 추가 사진,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며 입을 열었는데요. 해당 일이 많이 커진 것 같다며 많은 분들께서 주작이다. 다른 후기와 다르다라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올립니다. 라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4명이서 2차로 횟집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횟집 주인에게 간단히 먹을 메뉴를 물어보니 광화와 방어 10만원짜리는 먹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알겠다고 하며 자리 안내를 받고 앉았다고 합니다. 이후 회가 나온 걸 보고 놀라서 반찬이 추가로 더 나오나 하고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본 일행 중 한 명이 횟집 직원에게 더 나오는 게 있나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횟집 직원은 추가로 나오는 게 없다고 말하며 글쓴이는 이게 10만원짜리 맞나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맞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카치 간 일행 중 한 명이 매운탕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았으나 횟집 직원은 매운탕은 세트에는 나오고 단품에는 안 나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블로그에는 반찬 및 이것저것 많이 나오지만 제가 올린 사진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세트 메뉴이고 저희는 10만원짜리 단품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글쓴이와 일행은 양이 적었지만 묵묵히 얘기하며 회를 먹고 있던 중 다른 테이블 남자 손님 한 분이 카운터 쪽에 써는 곳으로 가서 저게 10만원이 맞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사장님이 맞다고 하자 아니 이게 어떻게 10만원짜리냐고 따지면서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글쓴이가 처음 회가 나왔을 때처럼 해당 손님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방송이 되고 횟집 사장의 말만 듣고 방송이 되어 추가 글을 올린다고 말하였습니다. 방송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싸우고 욕한 테이블은 10명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본인 테이블은 싸우지 않았고 그냥 먹기만 한 테이블이라고 말하며 다른 테이블에서 싸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처음 입구에서부터 자리 안내 안해주고 10만원짜리 먹어야 한다고 제시한 건 사장이었다고 말하며 자리 또한 그제야 안내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그날의 영수증을 올리며 총 15만원에서 회 10만원 매운탕 별도라고 해서 생대구탕 2인분, 소주 4병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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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